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주로 동양철학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강의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장자 강의도 많이 했고, 이분이 최근에 5.18 관련해서 나는 5.18을 왜곡한다 하는 시를 썼습니다.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5.18을 왜곡한다는 글에서 5.18을 본인은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5.18을 모욕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전남 한평출센으로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980년 5월에는 21살의 나이로 5.18을 직접 겪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21살의 나이, 바로 피클런 청년의 시절에 5.18을 직접 겪었는데 지금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보고 완전히 5.18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5.18을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양철학자이기도 하고 지금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최진석 교수의 5.18, 나는 5.18을 왜곡한다 하는 이 시의 전문을 읽고 난 뒤에 이번에 가는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 1980년 5월 18일에 다시 태어난 적 없는, 다시 태어난 적 있는 나는 지금 5.18을 그때 5.18의 슬픈 눈으로 왜곡하고 폄훼한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나는 저주한다.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금남로, 전일빌딩, 전남도청, 가톨릭센터, 너리째의 5.18은 죽었다. 자유의 5.18은 끝났다. 민주의 5.18은 길을 잃었다. 5.18이 전두환을 담아갈 줄 꿈에도 몰랐다. 나는 속았다. 3.1, 4.19, 60, 부마항쟁의 자유로운 님들에게 동학교들의 겸손한 님들께 천안한 형제들의 원한에 면하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자유를 가둔 5.18을 저주한다. 그들만의 5.18을 폄훼한다. 갇힌 5.18을 왜곡한다. 5.18이 법에 갇히다니 자유의 5.18이 민주의 5.18이 감옥에 갇히다니 그들만의 5.18을 저주한다. 이제 나는 5.18을 떠난다. 5.18이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죽어라. 그러면 산다. 나는 5.18을 지키러 5.18을 폄훼한다. 그날처럼 피구름 삼키며 나는 죽는다. 5.18아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최소 20년은 권세를 누리거라. 북이 영화에 빠지거라. 기념탑도 세계 최고 높이로 더 크게 세우고 유공자도 더 많이 만들어라.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 5.18 너만 홀로 더욱 빛나거라. 나는 떠난다. 내 5.18 속에 나 혼자 살련다. 나는 운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21살에 내 5.18은 뺏기기 싫어. 이게 최진석 교수가 5.18 관련돼서 본인이 쓴 페이스북에 쓴 그림 시입니다. 5.18 관련된 시.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고 썼습니다. 최 교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론과 대화를 제약하는 법안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매우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의 길을 닮아가고 있고 시를 통해서 5.18 전두환을 담는 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는 5.18 관련된 역사 왜곡 처벌법. 이게 5.18 관련돼서 비방하거나 또는 모욕하거나 5.18 정신을 부인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이 법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특정한 사건을 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또는 비방, 토론을 자체를 금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든 적이 있었답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입법 독재 과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로베스 피에르가 했던 공포정치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자들 전부 다 콩코드 광장에 데려와서 기어띵으로 머리를 삭둑삭둑 자르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법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출마검지법까지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말하자면 5.18 정신을 개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가장 가까이서 본 21살 때 청년으로서 보았던 최진석 교수도 5.18을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5.18이 훈장이 되고 벼슬이 되고 이게 무기가 되고 상대를 괴롭히고 할 수 있는 법이 됐다는 것 자체가 5.18 정신을 아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5.18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5.18 유공자가 왜 그리 많은지 5.18에 과연 외부 세력이 없었는 건지 또 얼마 전에 재판에 한 것처럼 5.18에 대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재판을 왜 굳이 광주에서 광주에서 재판해서 전임 대통령을 거기 두 번 세 번 불러가지고 그 재판 판결에 만약에 5.18에 헬기 없었다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하면 그 판사가 온전하게 안전했겠는가 이게 이론 재판이고 힘의 재판이고 민중 재판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5.18에 관련돼서 왜 이게 성역이 됐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펴지 못하고 있나 그래서 이 최진석 교수는 아예 죽었다 자유의 5.18은 끝났다 금남로 전남도층의 5.18은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아 배불리 먹고 최소한 20년 권세를 누리라 지금 5.18을 이용해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5.18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고주문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기념탑도 세고 최고 높이로 더 크게 세워라 유공자도 더 만들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심지어 살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와 자유가 거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간 것이라고 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시킨 민주주의고 어떻게 쟁취한 민주주의고 자유이냐 그걸 정권을 유지하는 데 부수시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는데 민주와 자유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주와 자유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의 기본 정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공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혼자 사는 것이다 나 혼자 우리 혼자 우리끼리 우리 편만 이러자 지금 최 교수는 완전히 5.18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태행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화가 불가능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매우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형태 독재의 길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가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맞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군부 독재의 폭압적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 최진석 교수 같은 분은 그야말로 양심적인 학자라고 보여집니다 5.18 정신에 대해서 같이 광주 출신으로서도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말하자면 거기 극렬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줄 알지만 본인은 과감하게 5.18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5.18을 왜곡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 정의, 평등 외쳤던 촛불로 가지고 민주주의를 사람이 먼저다, 인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문재인 정권 이미 이 글만 보더라도 5.18에서 한가운데서 자랐던 21살의 청년으로서 겪었던 5.18을 겪었던 사람도 이미 끝났다, 5.18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을 주장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들 자기 정치적 목적을 챙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월호도 그렇게 이용해 먹지 않았을까 세월호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위선 덩어리다 민주화를 가장한 아주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독재 아주 그것도 심한 독재를 하고 있다 반대파, 반대의견 야당 존재를, 야당이 왜 존재합니까? 여야가 있어야 균형,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밸런스 여당 혼자 나가면 그건 폭력을 할 수 있으니까 야당이 반대를 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래서 균형 견제와 균형, 밸런스 앤 책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큰 작동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법치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니까 그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자르려고 온갖 핑계를 갖다 대는데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정말 기가 차는 엉터리 핑계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법들을 일방적으로 토론도 하지 않고 바로 날치게 통과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이, 이런 세력들이 민주주의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동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고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큰 벼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정과자라고 손놀림은 당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감옥 갔다 오면 큰 별다른 것처럼 자랑을 하고 그 갔다 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국회의원을 하거나 국회의회 나가려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은 또 민주화 보상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그 민주화 했다는 사람들 가족이거나 유가족이거나 한 사람들에게 무슨 공무원 시험 칠 때 가점을 주고 혜택을 주고 아예 대한민국을 특권 계급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마음껏 농락하고 우리 체제를 파괴하고 그러는 사이에 70년 동안 만들어온 이 나라의 찬란한 유업들이 유산들이 지금 하나 둘씩 무너지고 이제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심이 있는 학자들이 지금 소속 나오고 있고 양심이 있는 세력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맞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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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